Q에 안 잡힘. 나룰을 해야 되는데. 엥, 뭘 망했네. Q 안 잡히네. 어? 역시 좀 징징대면 잡히네. 어? 아니, 뭔 근포터여. 아이고, 어쩔 수 없다. 영원판 딜 서포트 꿀잼 해야겠다. 딜포터 제라스로 갑니다. 어, 그러면 원딜이 싫어하지 않나요? 알빠노. 딜 서포트 꿀잼 가겠습니다. 어? 야, 나 큰일 날뻔했다. 도랄링 살 뻔. 야, 나 이거 해야 돼. 들어가자. 딜 서포트 꿀잼은 이게 맞아. 야미. 좋아요. 꿀잼. 앗. 땅유성. 야, 그냥 가자, 이거. 안 되겠다. 2렙 찍고 하죠. 여기. 하하하. 꿀잼. 젤드가 온다는 것 같은데. 들어왔네, 정글 쪽으로. 여기. 아. 여기. 이거 한번 갈까요? 누누님. 할 만한데, 이거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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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m вас 다 dat다. 어? 야, 사라졌다. 저우. 이정도면? 괜찮다 야무지게 때리기 제드가 어딨는지 모르긴 해요 근데 그냥 배제하자 몰라 왔다 왔다 나 어떡함? 야 나 갔다 양피지를 사줘 어랍쇼? 근데 잡을만 하지 않나 이거는? 누누 전멸까지 있어서 좋아요 야 이거 죽었다 빠져버림 아 까비 너무 아까운데?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뭔노밍이야 다리우스 쟤도 왔다 가버려 과용 나도 빠졌네 아니 뭐야 이거는 어? 야 이게 안 맞았어? 나 갈게 아 이거 스턴 맞았으면 잡을만 했는데 아 다리우스가 0킬 사데스였구나 왜 이러나 했네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 없는 플레이는 아니었네 그냥 답이 없어서 온 거였구나 그냥 답이 없어서 온 거였구나 그냥 답이 없어서 온 거였구나 스펠 다 쓴 거 같은데? 여기 아 어? 야 이거 죽었다 와 까비 비포 궁이 없구나 너무 아까운데? 그치 야 밀어 밀어 일단 밀자 그치 몰라 나는 아 이게 안 돼?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? 야 이게 이렇게 되냐? 뭔가 아깝다 좀 잘될만 했는데 그치 한 대 쏘고 두 대 쏘고 세 대 쏘고 한 대 더 쏘고 죽었다 살려줘 네 야 제드까지 잡아야 돼 그래야 이득이 오케이 좋아요 이러면 이득이지 제라스 한 명 던져주고 세 명 잡았습니다 이럴때 따봉 한 번 야 나 리안드리 나왔다 나 좀 센 어 타비 저 궁이 있긴함 이게 딜 써보시거든 이게 딜 써보시거든 좋았습니다 내가 카시오 펴아도다 레벨이 높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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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갔다 이거 아 Q 쏠걸 그냥 너무 아깝네 Q 쐈으면 제드 잡았겠다 너무 까비 상대 유미도 만년설이구나 쌍 만년설이네 어? 잡았다 좋아요 어 굿굿 어? 좀 아파보임 근데 야 오히려 좋아 좋았습니다 아 굿 이게 팀워크지 타비 어? 뭐야 와 와 여기 아이 못봤음 언제 나왔지? 근처에 없지 않았나요? 쌤 지우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? 포지현을 좀 잡죠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? 와 이게 안 맞아? 개반데? 오케이 야 나쁘지 않아 좋았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 하하하 잡았으면 됐지 좋아요 오히려 좋아 어 좋은데요 이거는? 건도 잡고 좋아요 유미도 잡고 컷 넣어주고 실패 하하하 야 쟤들 어디갔냐 저기있다 맛있다 뭐 되내는거 맞나요 근데? 몰라 일단 치자 야 이게 되네 빌 좀 빠르구나 어? 어? 왜 이렇게 잘 피해 이거? 와 까비 멜모라서 안 죽는다 까비요 어? 그래도 나쁘지 않아? 이 정도면? 안갖고 사주고 와 탱이다 아 좋았습니다 맛있다 페넨이 죽었네 페넨이 죽었네? 뭐 괜찮지 않을까? 이레리 제일 세니까 아리우스 살짝 견제해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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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 저거 오독함? 야 너무 아프다 저거 살려주긴 좀 어려울 듯함 오케이 야 타워한테 죽을 뻔했네 참 병을 먹지요 설마 주나요 이거? 멀리 없지 멀리 없지 시간 묻혀주고 시간 묻혀주고 마무리해주고 아 좋았습니다 아 GG 혜리 캐리 아 좋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좋았습니다 선방 맞습니다 나인이면 케인 한판 하자 그냥 AP 갈까? 그래 뭔 케인이요 빅토로로 가자 화이팅이다 어? 야 끌었다 어? 아 이거 막타 먹었으면 너무 아까운데? 이거 먹을만했는데 아깝다 나라가 먹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또 안 찍은거 같은데? 보니까? 이 찍은 느낌인데? 어? 어? 아 아 아 아쉬운데? 이번판 벌써 컨디션이 좀 안좋아보이는데요 피하고 병타 병타 흐흐흐흐흐흐 네잉 어?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? 진짜로? 아니 이걸 못 먹어? 오른척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좋습니다 오히려 좋아 킬 먹었으면 인정이지 척을 처치했습니다 척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가기 싫은데? 민다 상대 라인 미니까 그냥 받아먹죠 뭔가 양피지 돈을 뽑고 싶은 포기 포기하자 뭔 금피지여 미안해야지 아 양피지를 탔더라면 마나가 지금 프리였을텐데 너무 아쉬운걸 레이저만 마구 쏩시다 뭐야 저거 어 좋아요 뭐 있나요? 없네요 뭐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잡았네 다행이다 미드로 왔네 에라이 가버려 시원하게 공으로 잡네 살짝 그거 알죠 그분 상대할때 미니언 사이 요리조리 하려고 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공으로 잡아버리네 어 팽 찍다가 좀 잘못 썼다 아 이거 바로 박았어야 되는데 라인을 도망가져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좀 늦었네 여기서 도망가져 딱 이랬는데 아 이거 레이저 제대로 썼으면 바로 밀고 빠지는건데 이게 스노우볼이? 너무 아쉽다 그거 어디갔지? Q 증강돼서 이제 피할만한데? 아까는 Q 증강이 안됐어가지고 그리고 위쪽 와 아깝다 아깝게 전멸 쓸거는 예측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됐네 나쁘지 않다 그래도 아 그거까지 가버려 네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맛있다 야 게임이 너무 일방적인데? 4대 10 거야 4킬 중에 3킬이 빅토르 킬 아니 뭐야 나만 3번 죽은거야? 이제는 한번 잡을까? 공 없어도 그냥 가능하죠 이런거는 피해주고 맞춰주고 어? 자 텔포 6초기남 그럼 가야겠는데? 난 중 그치 야미 서로 이속 딱 받으면서 어? 네 타임부터 밀자 뭐야 이거 깜짝이야 야 미안하다 살려줘 동 동 아니 깜짝 놀랐네 바로 바로 나락 가버릴 뻔 아 이게 안 돼? 카비 아 너무 아깝다 여기 다 안주네 어? 아 왜 이렇게 안 맞으면 레이저 에잉 맛이 없네 어 야 죽었다 야 이걸 사네 아니 100원이야 이 친구 어떻게 된거야 9대수구나 9대수는 뭐 그럴만하지 야 딜 주작해 이거 나 1등해야된 어 어 좋아요 나무 잡는 중 아 고맙습니다 금방 수고하셨습니다 위치는 일단 상당히 안정적이야 맨 앞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살짝 피해주고 이런식으로 살짝 피해주는게 포인트 너무 피하면 이제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야 이게 잡아지네 괜찮아 이래도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아닌가 아이 괜찮아 설마 1라운드에서 탈락하겠어 야 이 맛인가 맛있네 자 성공 나이 승 아 하품 나는데 이거하고 좀 자야겠다 어 호보보도 영웅 좀 오랜만인데 아 패턴 돌리기 할까 고민 되네 근데 패턴 돌리려면 그래도 한 12시까지는 안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조절인데 근데 좀 바뀌었다 이것도 호보보도 영웅 특징 이거 끝나면 어? 29명 성공? 뭐지? 떨어지면 그냥 죽는거 아닌가요? 29명 성공은 왜 적혀있지? 보통 이거 끝나면 많이 죽어있거든요 안가본 길로 가지 말자 그냥 여기 있자 여기 가면 괜히 위험할거 같애 자 행성 피해주면서 자 좋아요 어?